안녕하세요. 비잇나무를 만든 이현미입니다. 비잇나무는 정체성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주는 열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보고 싶은 결말이 뚜렷하게 있어서 만들기 시작한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과정의 어설픈 시도들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행히 바라던 결말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안도와 감사함을 느낍니다. 비잇나무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역시 각자 바라시는 곳으로 무사히, 인전히 또는 기적처럼 도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